5번 2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2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2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2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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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해보겠습니다. 1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3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3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3분 30초 해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봐보자. 5번 3분 30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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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4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4분 30초 해보겠습니다. 5번 4분 30초 해보겠습니다. 더 나은 치료법, 질병에 대항하는 더 나은 치료법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 중지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서, 단순히 어떠한 이유? Population had stabilized. 인구가 안정화되었다, 안정화한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인구가 안정화되는 추세이니까 우리 그냥 더 이상 어떤 그 질병을 더 좋게 치료하기 위한 것을 그만두자라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furthermore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은 알아채야 할 게 있어요. 앞에 내용과 같은 게 나올까요? 다른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올겠죠. 더 게다가 이런 뜻이니까. The absence of population growth. Absence는 부재. 없다라는 뜻이야, 부재. Absent. Absent가 부재한, 출석이 아닌, 결석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의 부재가 does not necessarily mean,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Absence of population pressure. 인구, pressure는 압력인데, 인구 앞이라는 좀 개념어이긴 한데 몰라도 일단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압의 부재라고 우리가 그것을 필연적으로 그러하다.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absence가 나서 좀 헷갈리는데 인구 증가가 없다고 해서 인구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 없다는 것은 인구가 안정화됐다고 해서 인구압이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ndeed. 자, indeed는 무슨 뜻이죠? 정말로 실제로 여기서 지금 예시를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 멜서스라고 되게 유명한 인구학자가 있는데 인구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랬거든.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어. 라는 건데 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이 사람도 믿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that이 여기 끝까지입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populations, when they do stabilize. 라고 나왔죠. 여기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그 인구라는 게 지금 대절의 주어인데 인구라는 것은요. 그 인구가 stabilize, 안정화합니다. 여기 두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진짜로 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의 두로 쓰인 거예요. 걔네가 정말로 그 인구가 안정화할 때 그 인구라는 것은요. tend to do so. 정말 그러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do so는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 받는 표현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라는 건데 뭘까? 뭘 말하는 걸까요? 두 so는 stabilize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population이죠. 그죠? 그 인구가 안정화했을 때 그 인구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안정돼요. 이러한 수준으로써 라는 의미가 되죠. at a level. 근데 그 레벨이 어떠하냐? too high to be easily supported by existing resources. 일어났죠? too, too 용법이 나왔어요. 우리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너무 무모해서 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너무 높아서 쉽게 뭐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없어요.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existing 하면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동사인데 existing이라고 해서 지금 분사로 바뀌었죠. 존재하고 있는 자원들에 의해서 쉽게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측면까지 그 인구가 안정화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creating constant pressure for culture change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런 압력을 만들면서 그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압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방금 읽었던 문장 다시 한 번만 봐볼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지 않고 계속 안정화되면 그 안정된 인구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기존에 있는 자원으로 인해 자원을 활용해서 그들을 이제 support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인구 안정화가 어떤 문화적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if he was right then even 어쩌고저쩌고 이제 찾아내는데 그래서 이 말 멜서스가 말하는 말이 만약에 맞다면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부터 5번 있는데 1번 문화의 변화는 cannot stop 멈출 수 없어요. 이거를요. 인구 증가의 타이드 타이드는 여러분 밀물과 썰물 조류라고 하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과 유사하게 흐름 추세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의 추세를 막을 수 없다. 문화의 변화가 그래서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가 생겨난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인과관계도 일단 틀렸죠.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증가가 굉장히 활발할수록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sparsely populated area will face various social challenges sparsely가 뭐냐면요. 드문드문 여러 지역으로 퍼져있는 분포가 밀집되지 않는 걸 말한 거예요. 드문드문한 여기서 populated area 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좀 드물게 밀집된 그런 지역은 이런 걸 마주할 거다. 다양한 사회적인 챌린지 도전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여기 문맥에서는 그렇게 쓰인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것이다. 라는 건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A small population growth can exhaust the fuel for innovation. 그 적은 인구 증가는요. exhaust가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I'm so exhausted. 나 정말 기진맥진했어.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 이런 뜻이 되거든요. The fuel for innovation. 혁신을 위한 연료를 다 써버릴 것이다. 그 적은 인구 증가는요. 그래서 어떤 혁신을 위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된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is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라고 나왔는데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자 여기까지 봐볼까요? 인구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숫자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인구는 inherently unstable culturally 라고 나왔는데 inherent 라는 거 이거 내재하는 이런 뜻이요. 혁명사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문화적으로 봤을 때라는 거거든요. 자 population stable numerically 요게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지문에서 어떤 단어랑 유사하죠? stable population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것은 그 자체로 안정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인구가 안정된 인구라는 것은 문화적으로는 그 안에 내부를 봤을 때 뭔가 동요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하는 거고 5번 사회인데요. abandoned resources abandoned가 뭘까요? 얘는 풍부한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 있는 사회에서도요. 그 사회가 어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weak population growth 그래서 그 인구 증가가 약한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약하다. 즉 인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그런 내용이 없죠. 위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은 뭐냐면 인구의 안정이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보면은 인구 증가가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기원들을 봤을 때 많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자원의 종류 자원의 어떤 그 양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멜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양으로 뭔가 충분히 지지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었긴 했지만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에 좀 더 중점이 있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인데 사실 위에 나왔던 내용을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놓았다. 라고 볼 수 있는 선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랐던 단어 있으면 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글 전체 지문 한번 쭉 훑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왔죠? 안정된 인구라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생각해보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가져다 줬어. 하지만 그 인구 증가라는 것이 꼭 필수적이지 않아. 어떤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예시 든 거죠. 첫 번째 뭐였죠? Better Cures for Disease 이거를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 로버트 멜서스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안정이 되어도 어쨌든 문화의 변화는 일어난다. 즉 그래서 그의 말은 이러한 거야. 라는 거죠. 앞에 내용을 서머리 한 거를 찾는 거죠. 4번 여기에 답이 되겠습니다.